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들리십니까? 어홍 좋아요 아 구독의 요청에 파무치 방송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아이스키미님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홍 좋아요 오우 이 괴리감 어 크리 크리미사사님도 3개월 구독 에 아이스키미 지금이 아이스키미님인가요? 방송초보 다됐구만 이거 어떻게 부르는 거였더라 지금이 크리미님인가 이거 방송 화면을 좀 보고 해야겠구만 어 크리미님 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어홍 좋아요 고급소 고객님도 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더이상은 이제 쉰다고 하지 말아야겠어요 괴리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벤블루 님도 1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홍 좋아요 간달프 블랙님도 19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이 밀려있다가 막 밀물인가 썰물인가 아무튼 흘러나오네요 고맙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아빠도 이상하죠 우리도 이상해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제 엄청나게 깜짝 놀랄게 우리 나타날거라고 독터님도 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 PPT 잘 봤어 모니터가 아빠 친구라며 어 오늘 그거 찍은거에요 유튜브에 올라간거 보셨죠 오늘 저기 여러분 없을때 어크 오디세이 혼자 할라 그러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박현재님이신가요 박현재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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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아 경력 중고신인이에요 중고신인 반갑습니다 내 이수구원 고맙습니다 멍싱 서건창 będziemy 고 cyc3 반갑 Dlatego Funny ajuda 아버지 한신 부끄러 죄송합니다 네 아 대답 ding 새로운 스트리머는 언제나 환영이야 사탄님도 키맛 키마 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쉬면서 무슨일 했냐구요 게임했지 야 엔딩 3개 봤다 3개 저기 묵혀놨던 워애머 토탈호 1,2 플레이 타임이 30분이나 1시간밖에 안되는데 4일 밤 새서 워애머 토탈호 1,2 다 깨고 생각을 했지 아 이건 방송용은 아니다 방송에서 하다간 조직했구나 야 그 방송용이 아니더라구요 그거는 키나글 님도 천원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입 벌리고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입 벌리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 블루 님도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크 오디세이는 이게 약간 의무감으로 좀 해야되는게 있어서 어크 오디세이도 사실 방송용은 아닌데 혼자 하려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월요일 방송부터 그냥 방송용은 아니지만 또 의리로다가 유비소프트와의 인연이 있는데 의리로다가 그냥 쉬는 재활활동 겸 쭉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아 상은 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이거 늘려야겠구만 후원창을 아빠 왜 이제 왔어 나 아빠 기다리다가 결혼을 해버렸잖아 야 이야 세상에 결혼하셨구나 드디어 튼튼산 님도 고맙습니다 어우 결혼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아우 결혼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실 줄은 몰랐네요 그냥 갑자기 켰는데 옥흑단장님도 아이디가 거시게 하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드라 군님도 4개월 구독 감사하구요 옥냥이가 돌아오면 옥돌이야 아빠 뭐래 완전히 그 그 블리츠컨 가서 병건이 형이 여러분들한테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오빠 부대가 아니라 아빠 부대 사실 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어떻게 이거를 제가 다른 스트리머 분들 방에 가서 저한테 지금 아빠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스트리머 분들 방에 가서 제가 많이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런 유튜브에 가서 막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언제 와 이러면은 그 팬덤이라는 게 알잖아 이 팬덤 문화가 되게 민감하다는 거 거기에 있는 이제 팬덤 분들은 이제 불편하실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건 빨리 내가 수용해야겠다 이 아빠 부대를 하하하하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 불타는 효자단을 이게 내가 빨리 수용해야지 이거 어디 가서 저기 댓글에다가 자꾸 달면은 이게 또 팬덤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일찍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켰습니다 잘 못보는데 주말이라 안 놓쳤어 아 후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란 게 뭐냐면 방송을 이제 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뭐 게임만 했지만 MW 님도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전인가 혹시나 해서 이제 정산을 할 때가 됐으니까 아이구야 아 또 즐거운 퇴근길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줄 서서 지나가면서 천원씩 던져주시는 거 같네요 천원 만원 오만원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건지 아무튼 생성길님 앱솔루트 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하자면 아니 쉬는데 바구니에 돈을 던져주는 거에요 심지어 간달프님인가요? 10만원을 던져주시고 하셔서 이거 어떻게 뭐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하여튼 저도 혹시나 해서 그냥 봤는데 이렇게 바구니 안에 다들 이렇게 천원씩 떨구고 10만원씩 떨구고 잘 쉬고 있지 심지어 내가 보는 걸 어떻게 알고 잘 쉬고 있지 그래 쉬는 동안은 그 후원은 내게 맡기라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쉬는 동안 그 방송 안 켜졌는데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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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빠, 육수가 개꿀이였네. 어헝! 좋아요! 어헝! 좋아요! 하필이면 그날과 겹쳐서, 옹냥이의 그날과 겹쳐서, 제가 단체 모임에서 안 나가는 바람에 못 만났습니다. 아, 제 얘기를. 이제는 저기 고개 한턱, 제가 크게 쏘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아, 이거 어떻게 읽지? 방금 후원 주신 분이 경호원님! 엑소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노래 좀 꺼야겠다. 이 노래는 유튜브 무료 음악, 후마후마 센세. 후마후마 센세. 가수 이름이 후마후마 하시던데? 후마후마 센세의 It's All Heapening 이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바뀐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뭐, 카페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훗! 하하하하! 컴퓨터, 컴퓨터 완전히 바꿨어요. 아, 이거 컴퓨터는 이제 PC팩토리라는 곳에서, 인벤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추천해주셔서, PC팩토리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마이크 텔레스 잘 들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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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컴퓨터도 바꾸고... 어... YK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좀... 이 노래에서 좀 느껴지지 않나요? 내년 신흥랑은 나머지 동부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젊게 삶고 싶다.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전에는... 이... 느낌 아시죠? 내가 먼저 악수할거에요. 그전에... 그... 제가 쓰던... 저기... 유튜브... 무료음악이었는데... 맨날 이런것만 듣고 사니까... 아니 원래 재즈블루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평소에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재즈블루스 소울에 빠지면은... 사람 자체가 좀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방송에서까지 재즈블루스를 맨날 들으니까... 어우 이게... 기분이 다운되면은... 방송에서 기분이 다운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얼터네이티브 락으로 가겠다. 하하하하... 재즈블루스는... 나 혼자 있을때 들고... 이제는... 좀 새로운 분위기로 좀... 가려고 합니다. 아...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컴퓨터도 바꾸고... 방송국도 새로 만들었죠. 3킬로랑 고리에 도시 기대해도 될까요? 3킬로랑 고리에 도시는 뭐죠? 생선길링 고맙습니다. 방송국도 이제... 구글 방송국... 솔직히 쓰기 불편했잖아요. 글쓰기도 불편하고... 심재화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뭘로 지을지 한참 고민했는데... 생각이 안나서... 옥량풍류단으로 지웠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네이버 카페가... 이렇게 생겼는데... 글을 좀... 신선하... 글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플래프님도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자단이래... 근데 효자단이라고 검색하면은... 뭔가 제가 연관이 잘 안되잖아요. 채셔근님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급 라디오에... 이제... 사연 올라갈거는... 여기에 올려주시면 돼요. 어... 맞네요. 언제 다 읽을지... 오늘은... 일단... 월요일날... 정식방송은 월요일인데... 월요일 방송하기 전에... 너무 긴장을 할 것 같아... 오늘은... 잠깐 좀... 키고 있구요. 한양님도 일결부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어떻게... 카페를 만들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 모든... 그러니까... 대부분 스트리머 분들이 하시는 것 마냥... 난수로 가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0개... 12개의 난수... 뭐... 20개의 난수... 그런 식으로... 침묵을 방지하기 위해... 그... 그렇게 가입을 받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시청자들이 침묵을 한 일이... 제 방송경력 6년 역사상 없었거든요. 너무... 쇼이 말에... 좀... 유난을 떨었어요. 어... 유난을 떨었고... 고급 라디오를 읽으려고 하는데... 자... 다음은... 5176243551234님의 사연입니다. 아... 그 밑에... 이제... 76435544님이 올려주신 내용과... 이제... 동일한데요... 쓰읍...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거를... 이제... 상상한거다니까... 어... 뭐야... 내가 이거 잘못... 내가 이거 완전 잘못 생각한건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 아이디를... 그냥... 좀 존중해주자...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침묵같은... 그런... 활동은... 제가 혹시나 모르게 생기면은... 그때 가서 생각하고 배제하면 되니깐...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존중해주자... 싶어서... 다시 좀 만들었습니다. 김한과 배신님도... 고맙습니다. 캐롤새로님도... 감사합니다. 뭐... 팬아트... 오락실... 여기는... 이제... 게임정보 게시판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핫스톤 히오스도 많이 좀... 이용해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게임정보에 느려요. 되게... 제가 가는 사이트가... 커뮤니티 딱 보면... 두개밖에 없는데... 플레이웨어즈 같은데 가면은... 이제 뭐... 11월 출시... PC 예전 게임... 뭐... 이런데... 아니면... ITCM 같은데 가면은... 한글화 게임이 뭐가 되었나... 이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방송에서 보고 싶은... 게임이 있으면은... 게임 정보 게시판이라고 했지만... 게임 추천 게시판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음... 풀스포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숨어있는 갓겜들... 여기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있거든요. 보고... 어... 오... 이거는 꼭 해야겠다... 싶으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면회 번호를... 어쨌든... 그리고... 원래는... 오락실... 까지만... 만들라 그랬는데... 아... 밑에 같이 덕질해요는... 제 욕심... 왜냐하면... 같이 덕질하고 싶어서... 최근에 저는... 아이즈원 덕질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즈원을... 옛날에 프로듀스 삽할때부터...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은... 어... 아이돌이라는 아마... 그... 말머리가 있을텐데... 아무도... 아이돌은... 안했네요. 그래서 같이 덕질하고 싶어가지고... 영화 미디어도 제가 많이 보는거니까... 애니일드도... 혹시 덕질하실 분이 있으면은... 그리고 슬프게도... 이 게시판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어요. 근데 밑에 이거 보면... 히오스 당신은... 히오스 당신은... 히오스 당신은 도대체... 글도 안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그렇게 많은 유저들이... 사랑하면서... 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특성이나 뭐... 실시간 유제 정보도... 있으니까... 어... 이런거 말머리... 달아주시면은...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게임한다고... 시간이 없는건지... 뭔지... 스읍... 아... 아... 히오스키는 다 히오스하느라... 글쓸 시간이 없어요. 그니까... 그니까요... 스읍... 아... 일단은... 근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울증은 아니에요. 우울증은 아니었고... 음... 왜냐면 우울증은... 막... 하루종일 우울하고... 어... 어... 나 힘들어... 너무... 너무 이 세상에 살기 힘들다... 허미 허미... 막 이런거잖아요. 근데 그런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우울증은 아니었고... 딱... 한 단어가 떠오르네요. 땡깡. 하하하하... 진짜 땡깡이었어요.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어... 아니... 쉬고나서... 한... 3살 정도... 이제... 쉬고 나니까... 갑자기 방송을 하고 싶은거에요. 근데... 유튜브... 그 동영상 보면은... 되게 거창하게 말해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거창하게 말해놨는데... 속으로... 아니... 이거... 쉬브라이... 이렇게 말해놓고... 저기... 키면은 좀 이상한 사람 되는거 아닌가? 하하하하... 그래서... 어... 이거 이상한데? 이러고 또 키면 3,4일 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도 한... 3주는 좀... 쉬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래서... 3주 정도 쉬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니? 하하하하... 그래서... 괜찮다고 할 수가 없잖아. 술... 그때 만났을 땐 좀... 좀 다운된거 같기도 했어요. 사람 만나서... 왜냐면 밖에 나갔으니까... 안에서 게임하고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왔으니까 일단 괜찮지 않죠. 무조건... 그래서... 아니... 저... 그...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상대... 이제 저를 만난 사람이... 어... 그래그래... 근데 이게... 내색은 잘 못하겠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위로는 정말 진심으로... 다... 받았구요. 아빠... 우리가 만난지 벌써 6개월이야. 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잘... 어... 모에... 라이언 님도... 6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쉬고 나서... 방송 처음 출연한게 오시공이거든요? 오시공인데... 아... 제가... 방송을 하는데... 채팅창에서 그런 말을 봤어요. 옥냥이, 유유... 말 안하네... 아직도... 우울한가? 어헝... 좋아요. 원래 말 안해요. 잘 특성 때는... 하하하하... 잘 모르니까... 특성 찍을 때는... 한마디도 못한단 말이에요. 전문가적 소견이 아니라... 그 전 방송에서... 그 전전 방송에서도... 그냥... 개드립 칠 때... 그냥 캐릭터 왔다갔다 할 때만... 제가 말 안했지? 원래 말을 안했는데... 아니 이게... 어? 내가 진짜... 지금 좀 우울한 건가? 내가 그래서 말을 안하는 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구름딸님 마이너리티님... 채셔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가니스도 잘 뭔지 모르겠고... 할 말이 별로 없었어. 걱정해서 학교 리포트도 못 적었다고... 일단 내일부터 써야지. 품에시 기어님도 고맙습니다. 우울 당했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그래서 뭐 쉬는 동안 뭐... 이것... 저것... 진짜... 아... 많이 생각을 했고... 음... 많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날... 그날 아시잖아요. 인간이란... 당일날 정말... 엄청난 다짐을 하면은... 다음날 사라져 버리는 거... 그 느낌 아시죠? 하루하루가 그런 거였어요. 뭐... 뭐... 그런거였죠. 그저께는 이제... 그... 어저께였나요? 쇼미더머니 결승전이 있었잖아요. 세븐세븐세븐...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제... 래퍼 나플라씨가... 하루종일 막 연습을 한다며... 거기 막... 자기가... 연습 연습 연습... 헛슬러잖아.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되게 영감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그래 나도... 지금 당장 방송을 켜야되나? 그러고... 또... 토타로 키고... 까먹고... 하하하하... 새벽 5시에 히오스 키고... 어... 그런 연속의... 나날이었습니다. 정말... 방송을 빨리 하고 싶었고... 아빠가 아팠는데... 잘 쉬고 나왔어. 진짜 반갑다. 도공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튼... 너무너무... 다들... 반갑고... 아빠가 기쁜 리시판에... 아무도 글을 안 올린다길래... 한번 올려봤어요. 하하하... 쌀먹는 펭귄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하... 제가...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그... 다운 기간... 이거 옥냥이의 그날... 이라고 명칭을 하죠. 지금부터... 옥냥이의 그날이 온 이유를...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그게... 옥냥이의 그날이... 아마 시작된 게...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건 슬럼프라고 하지만... 재... 재작년 블리즈컨... 그러니까 작년 블리즈컨... 올해 말고... 작년 블리즈컨부터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 안 했던 거를... 처음 말하네요. 옥냥이의 그날이 시작되니요. 아시다시피... 저를... 이제 아프리카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제 스타일이 뭐냐면...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스타일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고... 막...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게임밖에 몰라요. 게임하고... 어... 내가 아는 거? 내가 아는 거 뭐 있지? 게임이랑... 약간의 스포츠? 그리고... 여친을 사랑한다는 거?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그것이 있는데... 또 보고 있을 때도 모르니까... 점수를 따야 됩니다. 31살이거든요. 어쨌든... 그것 밖에 없는데... 블리즈컨을 이제 가고 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제 스트리머 분들과 교류를 하잖아요. 교류를 하는데... 검색에 대한 거를 그때 처음 한 것 같아요. 블리즈컨 가서... 한가하고 스트리머들끼리 말을 하고... 스트리머들끼리 서로 고충을 말하다 보니까... 너... 혹시 사이트에 네 이름 같은 거 검색해 보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때부터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효이마라는 DC인사이드에... 검색을 하고... 루리앱에 제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근데... 악플은 없어. 문제는... 일단... 왜냐하면... 그 사이트에서... 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 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 가끔 올라온 거에도... 댓글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좋은 거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고... 나쁜 거라면 나쁜 거라고... 아니... 나쁜 건 아니지. 왜냐하면 방송 스타일도 그렇고... 그냥 무탈하잖아요. 성격 자체가... 약간... 온실 속에 화초같이 자라가지고... 정말... 일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샌드박스 소속이기도 하고... 또 교류하는 스트리머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침 조간신문같이... 이렇게... 근데 남의 이야기를... 이게... 좀... 안 볼 수가 없잖아. 그 느낌 알지? 남의 이야기를... 좋아용? 아... 궁금해... 아... 궁금해... 이거 디지겠는데... 클릭을 하다 보면은... 그게 남의... 요기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하나... 둘씩 이게... 보다 보면은 그냥... 그냥... 한세... 한세월... 두세월 보는 거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소위말해 대변 보러 갈 때도... 화장실... 조간신문... 보는 건 마냐... 사이트에 들어갔고...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둘 보다 보니까... 막... 부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하나둘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번... 그러니까... 저번 달이지...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한... 열 달... 열 달... 열 달... 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이... 되게 다운 된 거에요. 그래서 방송... 그때... 딱 쉬자마자... 한 일이 맨 처음으로 뭐였냐면... 절대로 커뮤니티 사이트... 에 들어가지 않게... 여친이 화장실에 저 들어갈 때도... 폰 놓고 가... 음... 그래서 지금... 3주째... 3주째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커뮤니티 사이트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플레이웨어즈... 뭐... 여기는 이제 게임 정보 보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처음 안 보는 건... 되게 힘들어요. 처음 안 보는 거는... 이건 마치... 금연... 금단 증상같이... 쓰읍... 하... 오늘은 누가 또 욕먹을까... 이런 느낌... 인간이 참... 이게 간사해... 남의 욕먹는 거를... 어쩌구... 이게... 보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너무 간사해가지고... 아... 오늘 밤엔... 누구 욕을 할까... 이러면서... 그걸... 또 보고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 이 나쁜 손... 아... 이거 나쁜 손... 이거... 안돼... 어... 컴퓨터를 키면은... 할게 없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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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 뭔지 알아요? 컴퓨터 키면... 공허해지는 느낌? 옛날에 컴퓨터 키거나... 핸드폰을 키면은...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뭐... 아... 조간신문 보듯이 막 보는데... 컴퓨터를 이렇게 딱 키잖아? 바탕화면이 딱 있잖아? 하... 흠... 하... 하... 마미손이나 한번 더 볼까? 이러면서... 마미손이나 뭐고... 그냥... 클릭하는 게... 클릭하는 게... 이게 뭐... 이거밖에 없어... 이거 클릭하고... 그냥 뭐... 이거 클릭하고... 뭐... 이렇게 클릭하고... 가끔씩 뭐... 이거 클릭하다가 막... 음... 오늘은 뭐... 2018년 9일 세계 3쿠션 챌린지... 마스터드라는구만... 음... 아주 좋은것이야... 이런거 보다가... 심지어 내가 어디까지 들어갔냐 하면... 너무 심심해가지고... 아... 그러고보니... 이스포츠... 왜 트위치도 안받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 싫어가지고... 트위치도 지금 보면은... 어... 트위치도 없죠... 트위치도 안들어갔어요... 아... 여긴 내... 티비 트위치 있는데... 방송 자체를 안봤단 말이야... 근데... 이걸 봤어... 요기에... 스포티비 게임즈를 뜨면은... 라이브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봤냐... 적적해서... 왜... 노... 노인분들... 보면은... 이게 적적해가지고... 정말 노인만이야... 어... 집이 굉장히... 이게 적적하고... 뭐지... 되게... 모르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사람의 목소리가... 정말...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스포티비 게임즈를 틀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게 정화가 된 것 같아요... 저라는 인간 자체가 다시 한번... 온실 속의 화초로... 모르고 살았을 때가 제일 좋았고... 지금은 약간... 한 단계 더 진화한 듯한... 이제는 알지만... 모른 척한다... 이제는 알지만 모른다... 긍정적인 기후만 좀...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셔군 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첫 월급 들어와서... 후원도 하고... 돈에도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 QK 님도... 5천원 넣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성격상으로... 맞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성격상으로... 잘 이게 안맞더라구요... 취미생활 찾으시는... 제 인사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은사님이라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에요... 거기까진 아직 안갔다구요... 은사님이라니... 제가 빅스비 같은 친구로... 외로움을 달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혹시 이미 하셨나요? 할 줄을 몰라요... 시리랑 빅스비는... 관심이 없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 거는... 진작 방송 켜서 저런 걸 말해주시지... 아... 2주 동안 시리하고 좀 놀걸... 하여튼... 그런 생활을... 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무슨 습관이 생겼냐... 쉬는 동안에... 스탠딩쇼를 좀 많이 봤어요... 스탠딩쇼... 그니까 웃긴 거... 코미디언이 혼자... 앞에 나와서... 서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스탠딩쇼를 보는데... 거기 이제... 한 코미디언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메모장을 갖고 다니면서... 볼펜으로 적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킹치마킹... 이 캠이 지금... 세팅이 안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에... 모니... 뭐... 메모장 크기는... 한... 지금 여러분들... 모니터 전체 화면 하면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뭐가 써있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런 걸 적어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여친하고 하는 대화에요... 평소 대화... 아... 판타지 만화나 영화에서 싸울 때... 서로 주문을 외치는 이유... 가... 주제입니다... 갑자기 이런 거가... 대화가 나왔어요... 제가 정리를 어떻게 해놨냐면... 일단 1번... 매너... 흩날려라... 천본행... 같은 말을 할 때... 흩날까지만 듣고도... 상대에게... 반응할 시간을 준다... 그리고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바쿠야가... 흩날려라... 천본행... 이러면은 막... 벚꽃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상대한테 반응할 시간을... 안 주려면은... 주문을 외쳐야 된다면... 복화술을 쓰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킬... 자기... 라이프가 걸린 일이잖아요... 만약 여기서... 얘를 죽이고... 얘를 죽이느냐... 내가 죽이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서 어떻게... 흩날려라... 천본행...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라이프... 인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복화술로... 흩날려라... 천본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는... 그냥... 매너가 좀 들어가 있는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번째 써있네... 복화술로... 기술이름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번째가... 허세적인 측면도 있음... 뭐라 적어놨냐면... 메모장에... 나루토에서... 금빛섬광... 미나토를 보면... 구미의 봉인이 풀린화에서... 상대의 아카츠키 배우로 돌아가면서... 기술이름을... 귀로 속삭인다... 흑... 흑... 이걸 왜 적어... 흑... 이걸... 왜 적어놨지... 너무 자세하게 적어놨네요... 이런거를... 이제... 자세하게... 적어놓으므로써...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그리고 이제 네번째는 뭘로 적어놨냐면 작중해서 우리에게 기술명을 알려줘야 이해하기 때문에 독자와 청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소름돋는게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 자체가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그 세계는 연극을 하고 있는거야 뭐든지 걔네도 하나의 만화 캐릭터가 아니라 연극인거지 하나의 안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고차를 지금 종이에다가 하나하나 다 적는 중입니다 나 꽤나 심심했구나 나 꽤나 심심했나본데 아무튼 이렇게 혼자 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가지 적어놨구요 적적했나봐요 게임을 안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기 위해서 메모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고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체놀이는 아니냐구요 시체놀이는 안했구요 무슨 놀이를 했지 내가 인형노리로서 속도와 인형노리를 하고 인형노리를 하고 인형노리를 하고 핑계대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상했구나 X 음...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이상하게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더라구요. 유앤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앤디님이 아니구나. 그 미친가? 아들님 고맙습니다. 아말리오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형놀이라고 물음표치셨는데, 무슨 인형놀이라고... 평소에 하던 거 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하는 건데... 고상기가 어디 있지? 고상기가 여기 있네요. 헬... 근데... 왜 부끄럽지, 갑자기? 왜 저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앞이니까 못하겠다고요. 아무리 저라도 이렇게 뻔뻔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인형놀이를 할 순 없다고요. 이거는 제 스스로의 취미로 좀 남겨주시죠. 왜 저한테 이걸 다 이거 들리라고 시키는 겁니까? 네. 고상이는 안녕이라고 안 해요. 고상이는 일본어밖에 안 써요. 제 일본어 실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고상이는 왜냐하면 오사카인이라는 컨셉이기... 컨셉이 아니라 얘는 오사카 사람이에요. 오사카 사람이기 때문에... 고상이는 일본어밖에 안 써요. 고상이는 일본어밖에 안 써요. 대충 하자면... 코이요 이러면... 고래... 아... 고래가... 마이크... 못하겠다... 아 왜 시켜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너무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정말... 아... 멜로디 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혼자 놀고... 얼마나 사람이 늙어서 맛이 갔는지 볼 크흠... 얼마나 심장이 심각한지 보려고요.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그 정도로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하하하하...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이라는 게... 저를 미치지 않게 하는 하나의... 그런... 뭐랄까... 그런... 막는 요소가 아닐까... 방송을 끄면은 평소 같이 혼자 놀지만... 방송을 키면은 이제... 여러분들 채팅창이라도 있으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아... 억제기 맞아! 이... 방송이 하나의 억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있는 동안... 혼자 있는 동안 또... 어... 방송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를 했죠. 만세옥냥이 님의 채널에서 5개월째 드워프 파티에 가입한 걸 알리세요. 다시 가서 고맙습니다. 유앤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 방송에 대해... 또 깊이 고찰을 하게 되더라구요. 어떤 고찰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정말... 접근하기도 쉽고... 우후죽순으로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내방송의... 저기... 내방송의 정체성과 내방송의 매력은 뭘까? 나라는 인간을... 왜 여러분들이... 보는 걸까? 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합방을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라는 인간 스타일은 뭐냐면은... 정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공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사람이 말하는 손짓발짓이나... 그런 사람이 말하는 말투에서... 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구나... 저걸 좋아하구나... 캐치를 하려고... 약간 좀... 뭐라 그래... 어... 눈치밥이라고 하죠. 굉장히... 그런 거를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합방 같은 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야. 이게 여러분들... 바텐더에 오시는 손님들이면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혼자 방송할 땐 대화를 하는데... 합방 같은 거를 하면은... 옆에 누군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신경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멀티태스킹이 돼야 되는데... 저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야. 오로지 이 합방에 집중을 하기 위해... 여기에 에너지를... 막... 100% 쏟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되게... 음... 소홀해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어... 합방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스트리머가 있고... 저처럼 여러분들과 독대했을 때... 하나의 진짜 바텐더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힘을 받는 스트리머가 있어요. 저는... 두 번째 경우 같더라구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제 방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뭐... 그런 것과... 좀... 뭔가... 대화... 우리끼리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그런 공감대와...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지... 합방하는 모습을 보는 거는... 좀 거시기한 것 같더라구요. 저도 지금 그렇게 느꼈고... 악녀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악녀님도 고기 사드리기로 했는데... 이사를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어... 합방을... 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명확히...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잘 못 드리고... 아... 저는 합방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쉬는 동안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어. 아... 나는 시청자들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객관화 시켜서... 봤죠. 그래서... 앞으로의 방송 계획은...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카스0920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위를 보면은... 다들...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발전을 하시는 게 보는데... 저는 그냥... 유튜브를 보더라도... 자막 같은 거 잃지 안 달고... 그냥 그 방송 느낌으로만 쭉 가잖아요. 그렇게 가려구요. 하하하하... 일단 첫 번째는... 그게 제... 정신인 것 같아요. 그게 제 에고 상태인 것 같고... 자막을 달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엔터테이너의 끝은... TV같이 변할 거거든요. TV 1박 2일 같은 그런 자막과... 근데 그건 TV도 하는 거잖아. 저는 그냥... 아... TV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그냥... 원석 같은... 정제되지 않은... 자막 없는 그냥... 제 말로만 떠드는... 저는... 순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노편집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나라라 꼬부기님... 카스님... 아들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옥짓거리 아닐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긍정적 에너지에서... 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모르게... 어... 평소에... 멘탈 관리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 뭐... 뭐... 목욕탕... 저기 어디야... 대중 목욕탕 가서... 어... 시원하다... 이러고... 나와서 바로 방송한다던가... 왜냐면 사람이 몸이... 그러면은... 몸이 깨끗해져서 방송하면은... 되게... 신선한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런 남모른 멘탈 관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어... 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신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어... 게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랜만에, 지금... 2...3주 동안 또 수많은 게임이 나왔을 텐데... 당장 하고 싶은 것은... 위처 기반으로 게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게임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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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nt... qent가 아니야. qent가 아닌데... 아... 슬롬 브레이커인가? 스롬 브레이커 그거 재밌어 보이더라. 처음에... S8나고 이 GOG 갤럭시 깔아나갖고 이제 틀었는데 튜토리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껐어요. 아 이건 같이 해야함. 하하하하 이건 아 이건 시청자들이랑 같이 해야함. 그래서 어 튜토리얼을 하면 안될 것 같아서 껐습니다. 아티팩트도 나오고 A&D 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크 오디세이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워크래프트 리포즈드도 예약 구매하셨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 워크래프트 리포즈드도 할 계획이에요. 그것도 나오면은 아예 제가 워크래프트를 할 줄 모르지만 제일 낮은 난이도를 하든지 제일 중간 난이도를 하든지 해서 할 예정입니다. 디아엠은 할 생각 없냐고요? 어? 좋아요. 아니 이게 누구야 신입 스트리머인가요? 제가 가요. 타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아엠 전 핸드폰이 있지만 저기 보급형 핸드폰이라 제 핸드폰에서는 안 돌아갈 겁니까? 안 돌아갈 겁니까? 말도 버벅이네요. 너무 당황해서 안 돌아갈 겁니다. 왜 저한테 시키시는 건가요? 당신의 핸드폰도 없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이 저보다 더 좋은 거잖아요. 도대체 여러분들 핸드폰도 없는 겁니까?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컴우로도 할 수 있다고요? 제 컴퓨터에 제 세 컴퓨터에 좋은 흔적만 남기고 싶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블리자드 저도 블리자드 굉장히 좋은 회사고 저도 사랑하는 회사인데 제 컴퓨터에 이 컴퓨터는 좋은 역사 좋은 행보만 걷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크흡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디아블로 M은 근데 컴퓨터에 탈모 흔적을 남기면 안됩니다. 아.. 저도 블리자드에 초대돼서 갔는데 초대돼서 갔다고 해서 입 빠른 소리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비난만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입 빠른 소리만 하는 것도 그 회사를 우리 다 같이 썩게 하는 그런 요소 중 하나잖아요 칭찬만 할 수 없잖아요 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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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블로 너무 잘했다 핸드폰으로 온 가족과 할 수 있겠구나 엄마 아빠한테도 권유해야지 이런 거는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적당한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가자면 딱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유행을 선도하는 회사가 유행을 따라가면은 너무 슬프다 오 정리 되게 잘한 거 같은데 블리자드는 유행을 유행을 좀 뭔가 선도했거든요 굉장히 근데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맛좀 봤잖아 핫슬돈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도 모바일 게임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거든요 이제는 돈이 이제는 돈이 돈이 확실히 필요한 거에요 고쿡님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간 건데 아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믿고 있고 딱 하나만 봤다고 우리가 어 이 회사 이제 안되겠는데 하고 돌아서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될 행동이 아닐까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지금의 블리자드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 좀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그런 진부한 말이 있지만 내년 내년에도 비 오면 그땐 나도 도망가야지 하하하하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고 한 뭐 3,4년 안에는 뭐 땅이 굳어지지 않겠나 햇살이 좀 비치고 어 비가 너무 뭐 좀 덜 오기를 바랍니다 아재님 언드님 채셔군님 인디님 오후 11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죠 잘 되기를 진짜 한 명의 블리자드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 정신 근데 따끔하게 아마 다 같이 다짐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 발표현장 보고 멘붕을 엄청 현장에서 전 지켜봤는데 디아블로 M을 완전히 그렇게 멘붕한 발표자는 처음 봤어요 어디서 특히 그걸 느꼈냐면 어 그 질문이었나 이거 혹시 PC로 낼 생각 없나요?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블리즈컨에 갔을 때 다비리님한테 어? 저기 혹시 빠른 대전 없애고 저 빠른 대전 말고 그렇게 블라인드 픽으로 할 예정은 없나요? 다비리님이 뭐라 그랬냐면 온 더 테이블 우리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두고 있다 왜냐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은 뭘 하든 그냥 반발심은 안 생기잖아요 어 고려를 하고 있구나 설령 내지 않더라도 근데 PC 버전 혹시 안 내시나요? 그랬더니 그 발표자분께서 네 네 블리자들 우리 우리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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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거 있잖아 당신 핸드폰도 없습니까? 이 말에서 와 굉장히 여기가 멘붕을 한거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이제 2018년 블리즈컨이 또 해프닝으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또 2019년 20년대에서 또 왜 상상되지 그때 막 디아블로 4나 하면 예스! 예스! 하하 이 말에 말한다 이러면서 흑인형들이랑 흑형들이랑 우리 미국 백인형들 전부 어? 막 2018년도요는 역시 만우절이었다 그런 식으로 말할지도 모르니까 기다려야죠 동냥님 보고싶었어요 사내대표님도 이에스틴 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게임은 그래도 내년 보면은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하하하 항상 한국인이 있겠다 포트나이트 최근에 광고 보신 분 이야 광고 되게 자극적으로 하더라 포트나이트 맥래씨 님도 오개월기도 고맙습니다 포트나이트도 어제 쇼미더머니 보면서 광고를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포트나이트를 안하니까 그 미국인이신지 외국인께서 화면 크게 나오시면서 덤벼라 한국인들 약간 이런 컨셉으로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군 한국의 게이머들 이러면서 포트나이트 다들 접속하라고 고맙습니다 최샤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 한마디 했어요 물론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방송에서는 하면 안되겠네요 하하하하 생각해보니 하면 안되겠네요 그 외국인 유명한 배우분이라고 아빠 아 훠행 님도 많아노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쓴 말 중에 세 글자가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데 어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경우를 온 더 테이블 하하하하 온 더 테이블 이라고 말을 하니까 저는 직접 제 입으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3주 동안 어.. 쉬면서 잘 지냈습니다 쉬는 동안 어..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데 어.. 아 이거 얘기해도 되려나? 잠깐 5초간 생각을 할게요 머릿속에서 이걸 얘기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겠어요 5.. 4.. 3.. 2.. 1.. 되지 않을까? 하하하하 아 뭐냐면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유튜브 동시농추를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의 입장으로서는 안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트위치의 파트너 계약에 묶여있어가지고 트위치에 혼자 송출을 했는데 이제는 파트너에 나왔습니다 어.. 파트너에서 나와서 그냥 유튜브에서 동시농추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채팅창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트위치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유튜브는 규모가 달라요 아 파트너를 계속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아.. 이렇게 해서 어른의 사정으로 하하하하 떼그넣고 말씀드리자면 광고 넣기 싫었어요 저는 하하하하 유튜브에서 중간광고를 넣잖아요 그래서 광고 거시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기 싫었어요 또 두번째로는 저도 귀찮게 하기 싫었고 돈 더 받자고 그냥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냥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하자 싶어서 그냥 해지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동시 송출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유튜브 만약 틀면은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유튜브 첫 방송이 그러니까 4천명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접근성이 쉬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들어오기 쉬우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욕이 있어서 캡쳐를 하나 해놨는데 당신의 어머니 내가 어쩌고저쩌 하하하하 초등학생인가 봐 당신의 어머니와 내가 대결했습니다 마치 다비리 센세의 말투로 캡쳐까지 제가 당신의 어머니 대체되었대 하하하하 갑자기 환경이 안 보이네요 진짜 경망이 보입니다 펜양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생전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서 관리가 잘 안 되더라구요 트위치에서만 하는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 지금 혹시나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중간광고에 대해서 메일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샘빡 회사는 있죠 샘빡 회사는 계속 있고 트위치에 이제 기존의 계약만 이지를 했고 동시 송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트위치에서만 할 예정입니다 윈쯔님 고맙습니다 샘빡은 뭐 하는데냐구요 샘빡은 멀티 네트워크 컴퍼니 네트워킹 뭐다냐 그거 MCN MCN 약자 그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뭐야 이거 멀티테스킹 아 멀티채널 네트워크 멀티채널 네트워크라고 이제 제 소속사죠 가령 저한테 메일로 이제 광고 문의가 좀 들어오잖아요 그런거를 샌드박스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 제가 그런걸 잘 못해요 비즈니스 같은거를 아니요 구독은 계속 유지가 돼요 구독하고 어 저기 뭐야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단 동시 송출 를 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그게 이제 되는거죠 어쨌든 비즈니스 같은걸 잘 못해서 예를 들어 저한테 네이버 그런 메일로 광고가 들어오면 호구로 보여 실제로 호구고 그런거 있잖아 어 할 아 아 돈 이렇게 많이 주셔도 하하하하 그 느낌 알지 어 돈 오 음메 이거 이렇게 많이 주셔도 되는건가 이게 그 대박이다 하하하하 근데 이렇게 메일 답장을 그렇게 보낼 순 없잖아 음메 음메 비즈니스 에는 비즈니스 메일로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막 가령 예를 들어 어? 이거 좀 많은데요? 이러면 완전 그럴 순 없잖아 랜드박스에 있는 제 매니저님이 이제 회사에 대한 회사에 대한 미스터 캔 네트워크 하하 미스터 캔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하 비즈니스 회사 비즈니스 회사 주민의 고혹을 불러주지 마세요 Ə- 내가 나빠 월급루팡인거야. 어떻게 회사분들이 정말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있죠. 또 제가 샌박에 들어간 지 좀 오래되서 지금 계시고 있는 사원분들보다 연차가 좀 되거든요. 아마 급발로 있는게 아닐까? 그냥 샌드박스에서도 옥냥이 하면 에이 그냥 뭐 하나 꽁쳐도 그냥 신경 안쓰 야! 그거 아시죠? 신명호는 놔두라고 야! 옥냥이는 놔두라고 내가 몇번을 말해 농구감독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되는 것처럼 야! 옥냥이는 놔두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려고 그러는단 말이야 그런것처럼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도 만약 제안을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노력은 해보고 있고 그거는 제 아직도 평생 숙제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년병장 같은 느낌이래. 채셔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주님하고 사인 삭제한 것도 워낙 후주님하고 옛날에 후주님은 저는 정말 그냥 알고 있는 동생? 서로 그냥 연락 안해도 그냥 언제든 연락해서 후주님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겠지만 그래서 그냥 편해가지고 어떻게 된거고 편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편하지 않으면 편하지 않으면 말을 버벅이 내고 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도망가려는 습성 때문에 방송을 망칩니다. 방송이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카톡 보내 죄송합니다. 그분한테 또 사과 카톡 보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망쳐버렸네요. 다음에는 좋기에 제가 더 노력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또 주의하게 하겠습니다. 편하지? 병건이 형도 편하고 종수이 형도 편하고 어느새 8시네요. 야 떠들다보니까 지금 방송한지 저기 얼마나 됐나요? 한 1시간 반 됐나요? 내일은 이제 제가 약속이 있어서 안하고 1시간 딱 됐네요. 야 별로 떠든지가 만세 공냥이 채널에서 회원님의 11개월 기념일을 알리세요. 아르카 누수님도 1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 꿈은 호수왕님도 고맙습니다. 다시는 땡깡 안 피우겠다는 말은 저기 들을 수가 없고요. 인간 인간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번 계기로 인해 정말 나의 땡깡은 별거 아니구나. 좋은 게임과 좋은 사람만 있다면 어 진짜 별게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거고 아 야 근데 우리 이거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 상상해 봐 월요일날 방송을 켜요. 어크를 한다? 지루하면 억하지? 아 나 어크 오디세이 나 이게 큰 벽처럼 느껴지는데 한 달간 어크 오디세이 이거 상상을 해 봐. 어크 오디세이를 본다고 상상을 해 봐. 얼마일 정도 번짦은 사는 모습은 내가 여러분들이잖아? 자 그러면 옹냥이 방송 켠다? 내가 여러분들이면 뭐야 크 그래픽 봐라 난 이 채팅차 일단 전해봤지만 정말 멋있네요. 자 그러면 잠깐 최소 새로 그침하고 최소하고 배들레 켜야지. 어디보자. 오버치나 좀 해볼까? 7일 동안 다 잘리지 않고 프라임 표시하고. 어? 왜 옹냥님 소리 지르지? 됐어. 하고 이번에 저기 GOG에도 좋은 게임 나왔던데. 음 어디 보자. 다음날. 어크 2일차. 아 와 오늘도 어크. 와 와 오늘도 어크. 전에 어디까지 하셨죠? 아. 어? 나 로그인 안했다. 로그인 해야지. 어? 올바른 면을 모으는 거 아니네. 그리고 어크 이제 7일차. 어크 7일차는 뭐냐면. 오랜만이에요. 너무 그리웠어요. 이번 워크가 확실히 방송용으로는 좀 거시기한 게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재미요소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죠. 틀어놓긴 좋다. 방송에 이제 방송에 재밌는 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와 틀어놨는데 틀어놨는데 채팅 치면서 보기 좋다. 재밌다. 틀어놓긴 좋다. 하지만 채팅은 안 친다. 내 할 일을 한다. 완전 시간 살살 녹는다 아주. 세 번째. 미친 이건 못 봐주겠다. 하지만 의리로 본다. 약간 약간 세 번째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의리로 본다. 이거 이게 이제 약간 콘크리트가 아닐까. 요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1번은 같이 놉니다. 2번은 뭐다? 최소화. 3번은 뭐예요? 음소거.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1번은 어크 1일 차예요. 어크 1일 차고 이제 어크 1일까지는 이정도로 가고요. 이제 어크 1달 하면 어크 1달 하면은 틀어만 놓고 음소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어크 오디세이를 아쉽지만은 정말... 이런 고민할 거면 왜 한 달 동안 피파하고 한 달 동안 더쇼한 거야. 그냥 오디세이에. 그래서 땡깡을... 그래서... 그래서 땡깡 피웠잖아요. 제... 저기... 신념때문에 아 나는 한 달 동안 피파를 하고 한 달 동안 더쇼를 해야 돼. 이러다가 내 스스로... 내 스스로 투수화가 돼서 아아악! 안 하고 싶어! 아하하하 근데... 여태까지 하다 접은 게임은 없었는데 아... 넘모... 넘모 안 하고 싶다. 근데 이것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걸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땡깡을 피우게 된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이제 스팀에 넣어놓은 게임들 보면은 보세요. 무슨 게임을 이제 스팀에 넣어놓은 게있냐. 그레이트 피자라는 게임 아시나요? 그레이트 무슨... 피자 만들기? 그런 거랑 아 방송하면서 다 같이 웃기... 웃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뭐 있을까? 아 아빠다 보니터라 옆에다 켜놓고 보면서 휘오스에 그런 경우가 있지. 어... 그러니까 말로 저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니까 그런 게임을 좀 찾아놨는데 이거 찐목록 어떻게 보더라? 찐목록을 어떻게 보더라? 찐목록... 찐목록... 라이브러리 여기인가? 크멜스 님도 1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찐목록 여기 있다. 아... 이것도... 느낌 오시죠? 채팅... 이관리는 느낌 오시죠? 이거... 이거 한글화 되어있고 거기다가 왕좌의 게임이 있으니까 말하면서 이거 이관리... 하하하하... 이거 아무리 채팅창이 이리 갈려... 차라리 이제는 저는 땡깡 피우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관릴 때가... 행복하구나... 하하하하... 모든 방송인들... 아... 이관리는거... 모든 방송인들은 아... 나 도저히 채팅창... 이관리는거... 저기... 보기싫어... 아니... 쉬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더라... 근데 그렇다고... 이... 틀어놓긴 한데 채팅은 안친다. 내 할일을 한다. 방송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있잖아요. 하하하하... 이거는... 어... 이거는 하긴... 해봐야 되잖아. 이런거는 하긴 해봐야 되니까... 삼타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처음에는... 한 3, 4일 정도는... 재밌을거에요. 같이 놀다가... 이제 그 패턴이 나오는거지. 유비로... 천하통일 했어. 와... 가짜... 삼타로... 이러면 일반처럼... 다가 채팅치고 재밌게 돌거든요. 근데... 2절... 자... 유비로 천하통일 했으니깐... 다음엔 조조로... 그럼 그때부터 표정이 약간... 아... 아... 조조... 조조로? 어... 그러면... 2번으로 해야지. 2번으로 해놓고... 자... 조조로 한 다음에... 이제는... 어... 야... 조조까지 제가 이제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설 난이도로... 엄베코 한번 해보겠습니다. 뇌절까지 가면은... 이제... 3번대는까지... 하하하하... 3번... 음소구하고... 이제... 그... 콘크리트... 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이거는... 제가 알아서 잘... 조절을 좀 해볼거고... 이런거에요. 제... 삼타로 하고 싶은... 제 의지가 더 크냐... 아니면은... 어... 이 불량을 조절을 하느냐... 근데 이제는 불량 조절하는 좀... 능력이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조절을 하겠구요... 그리고 뭐... 이런거... 그... 똥이... 내 안에... 하하하하... 이런 게임을... 많이 좀... 찾아다녔습니다. 똥게임인데... 얼마나 똥게임인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똥게임인지... 그래서 이런거를... 찾아놨고... 그리고 뭐... 이런거... 원샷 찍고로도... 같이 놀기에는 정말 재밌거든요. 잔잔한 게임이지만... 몰입도 할... 과몰입도 할 수 있고... 한글이고 거기다가...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하... 치트키... 겨울 할인되면 꼭 살거... 밀터캣... 달밟기 프로젝트... 치트키... 이거는 완전히 치트키고... 이거는 겨울에 이제... 아... 우주선을 개발해서... 달밟는 프로젝트를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금니 아마 완전 깨질거야. 물론 어금니 깨지는 채팅창을 보면 그땐 스트레스 받겠지만... 지금은... 그 옛날 스트레스 받는거에 비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 이가 갈린다. 아... 나 방송 잘하고 있구나. 하하하하... 이게 바로 행복이다. 하하하하... 어... 더 갈려줘. 어... 제발... 제발... 그... 갈리는 일이 부서줘. 너무... 그... 행복하다. 하... 아마 이가 여러분들 많이... 갈리실 것 같구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 굿 피자... 그레이트 피자...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거랑... 이야... 큰 난관이죠. 디비니티 오리지널 쓴... 느낌 오죠? 하하하하... 느낌 오는데... 아... 이게... 과연... 1번으로... 갈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왜냐면 이게... 한글화가 지금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공식 한글화가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1과 2는 다르다. 이게... 이제 1이 될지... 일단 2번부터 시작인가요? 이건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어떻게 하면... 1, 2 사이에서... 이걸 놀 수 있을지... 일단 감성이 느끼하자. 베어루 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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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게임인데... 한글화가 됐더라구요. 이게 비슷한 카드게임이 그 하나 있잖아. 다키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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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드가... 다키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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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크는 제가 입을 한 대 더 때려야겠네요. 3세번이니까 여러분들의 채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입방찍이고 이 어크는 이번에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저 혼자 플레이를 하고 다음 어크 오디세이 나오는 작품에 제가 흐름을 끊기지 않게 일단 저 혼자 하고 월요일에는 월요일 방송부터는 이제 같이 즐길 수 있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방송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방송시간이 하루에 4,5시간밖에 안되니까 아들님 내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송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양반아 쉬는 동안 운동도 안하고 뭐 했어요? 라고 하실 분들은 분명히 있죠. 근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31년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31년동안 거기다가 이번에 편집자 문제도 아니 저기 그러면 저기 4,5시간 방송할거면 직접 편집하지 말고 편집자 둬가지고 저기 차라리 10시간 방송하고 편집자한테 맡기면 수익도 다 나오고 수익 모델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쇼미더머니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그렇게 사는 인간은 그렇게 사는구나 저는 돈을 못 벌 인간인가 봅니다. 저는 이상한 게 있잖아요. 돈 벌면 좋거든요.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더 돈 버는 거는 더 돈 버는 거는 별로 생각이 없나봐요. 저란 인간 분명히 더 돈 벌 수 있는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근데 제가 편집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고 뭔가 이게 바로 똥꼬집 아닐까요? 돈 버는 데에 있어서는 이 똥꼬집 버려야겠지만 정말 제가 막 단깐빵에 살아서 컵라면만 먹는 그런 신세 너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면은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노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 적당히 벌고 그냥 유튜브 편집도 제가 하고 하루에 4,4시간 방송하고 살던대로 살겠습니다. 살던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짧은 방송 시간 안에 최대한 재밌게 해드리겠다. 이런 똥꼬집으로 방송 막 이상한 게임에서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 20대 후반과 지금까지 어떤 게 있었냐면 아 아니야 난 내가 방송하는 게 최고 재밌어. 로마토타르토 시작 291시간 그러다가 아 재미없는데 아 중간에 근데 접으면 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끝까지 해야 될 텐데 아 씨 그럼 어떡하지 접는다고 말을 할 수 없고 그냥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해서 올렸어요. 근데 이제는 4,5시간 방송하는 사람 이렇게 방송하면 안 돼요. 마음가짐 적어도 그런 그런 아마추어적적인 정신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더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해드리는 게 지금은 더 큰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욕심은 좀 버리고 4,5시간 안에 같이 재밌을 수 있는 이거 되게 재밌었잖아요. 4,5시간 안에 되게 재밌을 수 있는 게임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트로피코도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태어났을 때부터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할까요?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선천적 마이너 이번에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도 소름 돋게 VMC 회사 다들 아시나요? VMC 회사가 너무 좋더라고 근데 VMC가 제일 일찍 떨어졌잖아 아니 나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힙합인데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이 감성 자체가 VMC 감성이야 그러니까 하..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기 뭐야 감성이 좀 맞춰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유일하게 감성이 맞춰진 게 하스스톤이라 젠장할 이번에 그래서 혹시나 위처 저기 뭡니까 겐트인가요? 그 겐트 하면은 거기에도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옥냥님 약간 2번인데요 하하하하 제 고집을 부려서 아니요 1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옥냥님 약간 아.. 지금 약간 각이 약간 2번 2번으로 가는 건데 하하하하 그러면 옛날에는 제 고집을 부려서 아니요 1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2번이라고 하면 약간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물결표 늦었지만 귀환 환영합니다 콩 7678님 고맙습니다 항상 1번일 순 없을 거예요 그쵸 1,2번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 신호를 그 정말로 제가 위기다 싶으면은 중간에 접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번까지 오면은 3번까지 오면은 아 이 게임은 너무 의리파 게임인데 지금 너무 채팅창 의리파인데 여러분들이 의리파가 되는 순간 어헝 좋아요 과감하게 그 게임은 오늘 처음 보고 방송이 마음에 들어서 구독합니다 도니버밀리아 님도 17개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변화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오랜만이니까 풀 버전으로 다 올려드릴까요? 일부러 그래서 유튜브 무료 음악을 좀 썼는데 어 지금 얼마나 방송을 했죠? 이 방송은 풀 버전으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월요일날 이제 정식 방송이고 그 전에 입 좀 잠깐 푸는 거니까 입 좀 잠깐 풀었는데 1시간 반 동안 혼자 떠들어 버렸네요 어쨌든 그러면 월요일날 새로운 게임을 들고 어크리트 분들께 한 새로운 거 어크리트 분들을 위해 한 3번만 더 찍겠습니다 어휴 어휴 이 나쁜 놈 어휴 이 나쁜 놈 이거 월요일날 방송에는 1,2번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을 들고 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정말 반갑구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쫀밤 그럼 쫀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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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